재판이 한창인 법정 소매치기로 잡혀온 좀도둑 버니 변호사와 검사가 혈전을 벌이는 사이 버니는 자신의 변호사 지갑을 슬쩍합니다 판결이 잠시 미뤄지고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주는데요 그녀의 조언대로 버니는 이혼 후 전처가 키우고 있는 아들 조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죽게 된 지갑 그날 밤 버니는 주운 지갑 안에 있다 신용카드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하죠 한편 야심만만한 기자 게일은 인터뷰 중 돌발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동안 열정적으로 취재활동을 해온 게일은 그 공을 인정받아 방송 기자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그 시각 버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요 게일이 탑승한 비행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 순간 버니의 눈앞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기체내부 어딘가로 붙어 소리가 들려오는데 뭉그적거리며 비행기 주변을 서성이는 버니 아끼는 신발을 고이 모셔둔 그는 비행기 근처로 다가가죠 버니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하나둘 비행기에서 탈출하고 그때 아빠를 찾지 못한 소년이 버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는데 자신 역시의 한 아이의 아빠였기에 소년의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렇게 버니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고 끝하지 않게 사람들을 구조하게 됩니다 순간 그의 눈에 게일의 모습이 들어오고 게일을 구조하며 눈앞에 보이는 그녀의 가방을 슬쩍 하죠 다급히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버니는 계속해 비행기 안을 수색하며 사람들을 구해내죠 결국 비행기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아들을 만나러 온 버니 끝내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선 버니는 게일의 지갑에서 얼마의 현금을 발견하고 망가진 차를 끌고 돌아오는 길 버니는 좀 버버라는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되죠 지난 밤 있었던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스레 늘어놓는 버니 버니는 도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남은 신발 한 짝을 존에게 선물하죠 게일은 숨은 의인을 찾기 위해 곧장 취재에 나서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버니는 국민적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죠 언론에선 그를 찾기 위해 분주한데 한편 버니는 훔친 게일의 카드를 팔기 위해 나서고 이들은 미리 잠입해 있던 수사관들이었죠 방송사엔 자신이 숨은 의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버니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의인을 찾았다는 특종 뉴스가 보도되죠 그는 다름 아닌 버니를 태워줬던 노숙자 좀 버버였습니다 버니에게 들었던 말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읊퍼대는 중 온갖 하시게 약간의 진실을 덧붙이죠 한순간 국민 영웅이 된 존 앞엔 전과는 180도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데요 전과 같은 마구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과는 다른 트레이라든지 전과제에 관한 게수 있는 사람이 제가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마트 한 명의 한 개의 일을 받은 vain 한 fin. 다. 터미 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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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인으로서의 대우와 함께 쏟아지는 관심을 받게 되고 존의 말은 상막한 오늘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흔악한 울림을 안겨줍니다 게일은 그런 그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는데 한편 구치소에 갇힌 버니는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죠 그때 존의 군시저 일화가 세상에 공개되고 제가 전니를 보내고 있죠 영어 사이에서 진리해. 이 전니를 제작했고 뛰어난 말솜씨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존 변호사의 도움으로 잠시 풀려나게 된 버니는 자신의 백만 달러를 되찾으려 존이 방문 예정인 아동병원으로 향하지만 존의 뻔뻔한 영웅 행세에 버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런 그와 달리 존은 한 코마 환자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죠 본중 사이에서 들려오는 버니의 목소리에 존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한편 방송사에선 당시 상황을 재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고 존의 격려를 받은 소년이 기적처럼 깨어났다는 소식이 퍼져나오고 있죠 존은 기내에서 벌어진 일을 당연히 알 수 없었고 결국 극적인 연기로 그렇게 상황을 마무리하죠 한편 경찰이 게이를 찾는데 경찰은 존이 버니에게 카드를 넘겼을 거라 의심하는데요 한편 보석금을 구하지 못한 존은 구속위기에 놓이며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를 하죠 그 시각 게이는 버니의 집을 찾고 그의 방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상패를 발견하죠 그 때 게일은 이 모든 게 버니의 탓이라 생각하는데 그간 매일 양심의 가측을 느끼며 괴로워하던 존은 모든 진실을 편지에 남긴 채 떠나버리려 하죠 그때 창밖으로 버니가 나타나고 존은 생각보다 너무 커져버린 상황에 지난 일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죠 한편 TV 속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조이 화면속 까맣게 그을린 버니의 모습을 보며 게일은 영웅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버니는 모두에게 유익한 답을 내놓는데요 버니는 여유있게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또는 협상을 시작하죠 브러니는 저의 조이의 학원을 지켜 놓고 협상을 시작하죠 그렇게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버니만 사라지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존은 버니를 구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게일은 버니를 찾아가 그날의 진실을 묻죠 끝내 버니는 모든 일들을 비밀로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되고 아들에게만큼은 그날의 영웅담을 맘껏 늘어놓는 버니의 모습을 끝으로 영원은 마무리됩니다 and that's what really happened wow 아! 내 daughter fell into the lion's cage! zookeeper, lady! Call the zookeeper! Hey! Somebody call the zookeeper, for Christ's sake! Please! Please! My little girl, she fell into the lion's cage! Help me! Please! Oh, for Christ's sake. Here. Watch my shoes. I will stand full of them tonight!